다른 뜻에 대해서는 올 아이즈 온 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올 아이즈 온 미은 미국의 힙합 가수 투팍 샤커의 앨범이다. 이 앨범은 투팍 샤커의 4집 앨범으로 그가 1996년 9월 13일 총격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생전 마지막 앨범이 되었다. 이 앨범은 1990년대 최고의 힙합 명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앨범이기도 하며 수록곡인 how do you want it california love 이 빌보드 핫팩 차트 1위에 오른 적이 있다. 이 앨범에는 빌보드 핫팩 싱글 how do you want it과 california love가 포함되어 있다. 이 앨범은 샤커 앨범 중 가장 많은 사장의 싱글을 수록곡으로 올 아이즈 온 미는 세계 최초로 발매된 더블 플랭스 힙합 솔로 스튜디오 앨범으로 역사를 남겼다. 1995년 10월 수즈 나이트와 지미 아이오바이는 성적 학대 혐의로 쉐이커를 석방하는 데 필요한 보석금 14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당시 쉐이커는 파산하여 스스로 보석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올 아이즈 온 미는 쉐이커가 보석금을 지불하는 대가로 데스로우 레코드에서 3장의 앨범을 만들 것이라고 명시한 나이트와 쉐이커 간의 합의에 따라 출시되었습니다. 쉐이커의 새로운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는 이 더블 앨범은 그의 새 앨범 계약의 첫 두 앨범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올 아이즈 온 미는 1995년 크리스마스에 발매될 예정이었으나 샤커가 앨범을 위해 음악을 녹음하고 뮤직비디오를 계속 촬영하는 바람에 연기됐다. 이 앨범에는 전 조폭이나 아웃로츠 같은 EPAC 단골손님 외에 닥터드래, 스눕 도그, 타이 도그 파운드, 네이트 도그, 조지 클린턴, 래핑 포테이, 더클릭, 메서드맨, 레드맨 등이 출연했다. 허츠 오브 맨이라는 곡은 리처드 프라이어의 코미디 앨범 데드 라이거즈 크레이지 위 일부를 샘플링했다. 앨범 대부분은 조니 제이와 데즈 데린저가 직접 앨범 객석으로 출연한 곡 캘리포니아 러브와 클린턴이 출연한 켄트 코엠에서 드레 박사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다. DJ 퀵크도 앨범을 제작해 믹스에 출연했지만 프로파일 레코즈와의 계약으로 예명을 쓰지 못해 크레딧의 본명을 써야 했다. 올 아이존 리위곡은 일반적으로 조폭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것을 사과하지 않는 축하다. 과거와 현재의 친구에 대해 때때로 회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이 파칼립스 나우와 스트릭틀리 사마이엔, 아이, 지, 지, 에이, 제트, 위사회적 정치적 의식으로부터의 명확한 탈피이다. 앨범명과 함께 수록곡들이 시청감을 암시하고 있다. 칸트, 씨엠, 이오, 라이존, 미 등의 곡에서 투팩은 감시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고 알려 특히 경찰에 주목받는다. 이 앨범은 이 팩이 그의 네번째 스튜디오 앨범으로 많은 팬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1995년 12월 3일 닥터 드레와 로저 트라우트먼이 피처링한 첫 싱글 캘리포니아 러브가 발매됐다. 이 곡은 아마도 E.P.A.C. 위 가장 유명한 곡으로 빌보드 핫100에서 8주간 1위를 했고 뉴질랜드에서 12주간 1위를 했다. 이 곡은 1997년에 듀오 또는 그룹에 의해 그래미 최우수 랩 퍼포먼스상에 올랐다. 드레 박사가 제작한 리믹스 버전도 앨범에 등장했다. 이후 이 곡은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로부터 플래티넘 2배 인증을 받았다. 래퍼 스눕 독는 앨범의 두번째 싱글 e of americas most wanted에 출연했다. 래퍼 스눕 독이 피처링을 맡은 e of americas most wanted는 1996년 5월 7일 프로모션 싱글로 발매됐다. 그 비디오는 E.P.A.C. 위 제작 파트너 중 한 명인 고비엠에 의해 감독되었다. 라히미는 1996년 9월 E.P.A.C. 촬영 4개월 전에 촬영되었다. 이 곡의 서곡은 1994년 11월 위 총격사건에 대해 샤쿠르와 논쟁했던 비기 스몰스와 퍼프 대디의 패러디를 보여준다. 투파기 비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의 시작은 토니 몬타나가 그를 쏘기 전 살인 용의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영화 스카페이스의 장면을 참고했다. 이 곡은 미국 빌보드 핫 r&b 힙합 에어플레이 차트 46위를 기록했다. 두번째 싱글 how do you want it 은 1996년 6월 4일 발매됐다. 이 곡은 더블 a 면 싱글로서 캘리포니아 러브 왓짝을 이뤄 아메리카즈 모스트 원티드의 두 곡과 비앨범 트랙인 히앤업 2b 면을 담당했다. 그 노래는 빌보드 핫팩에서 1위를 했다. 이 곡을 위해 3개의 비디오가 촬영됐지만 1996년 4월 싱글에서는 2개의 비디오가 같은 세트에 수록됐다. 그 비디오는 론 하이타워가 감독하고 트레이시 d가 제작했습니다. 로빈슨 이들 두개는 npaa 위평가에 따라 구별됩니다. 점 그 비디오는 자쿠지 기계적인 황소타기 케이지 댄스 폴 스트리핑과의 와일드한 성관계 파티를 그리고 있다. 모든 배우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의상을 입지만 누드 클립을 위해 모든 옷을 벗었다. 에로 소재의 비디오에는 니나 하틀리 헤더 헌터 엔젤 켈리 등 많은 포르노 스타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클린 버전에서 볼 수 있는 리무진 세그먼트는 나체 이외는 동일합니다. 세번째는 콘서트 버전으로 대부분 무대에 서 있습니다. 콘서트 코너와 스튜디오 코너 모드에서 kci m% 조조와 디지털 언더그라운드 쇼크 g 동료들의 카메오 출연이 있다. 가수 대니 보이를 주인공으로 하니의 인트 마다차는 샤크르 사후 얼마 후 유럽과 오세아니아 일부로 1996년 9월 15일 앨범 마지막 싱글로 발매됐다. 이 곡은 라이브 밴드와 함께 재녹의되었다. 새 트랙은 콘니 에이브람스에 의해 케남 스튜디오즈에서 녹음됐다. 그 비디오는 샤크리 죽기 몇 주 전에 촬영되었다. 올 아이즈 온 미는 미국 빌보드 200과 미국 톱 r&b 힙합 앨범 차트로 데뷔해 첫 주에 56만 6천 장을 판매해 epac의 두번째 차트 1위에 올랐다. 이 음반은 결국 미국 음반산업협회의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았다. 2011년 9월 현재 올 아이즈 온 미는 미국에서 588만 7630장을 판매해 이 집 중 가장 많이 팔렸다. 빌보드 200에서 합계 105주간 차트인 했다. 올 아이즈 온 미는 빌보드 200과 톱 r&b 힙합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한 2집 앨범으로 첫 주에 56만 6천 장이 팔렸다. 7개월 뒤 epac은 운전 중 총격 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올 아이즈 온 미는 순식간에 비평가 들의 칭송을 받았고 많은 비평가 들로부터 힙합 앨범 중 가장 위대한 앨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음반은 4호 1997년 소울트레인 상의 올해 랩 음반상을 받았다. 샤쿠르는 또 제24회 연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마음에 드는 랩 힙합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다. 이 앨범은 샤커 4호 18년 후인 2014년 7월 23일에 미국 음반 산업협회로부터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았으며 500만 장 이상의 음반이 출고되었다. 2020년 이 앨범은 롤링스톤 최신 앨범 500장 목록으로 436위에 올랐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